속보입니다. 6월 20일부터 한국의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유럽중기예보센터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근의 비구름의 모습입니다. 먼저 6월 20일 화요일 오전에 서해바다의 저기압이 나타났습니다. 이 서해상의 강수대가 한국으로 접근하면서 6월 20일 화요일 오전부터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어서 오후에는 전라남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후 20일 화요일 저녁에는 비구름되는 한국수도권과 대전 그리고 전라북도까지 강수대가 확대되면서 비가 올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후 21일 수요일 새벽에는 짙은 비구름이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강원도 그리고 경상북도를 관통하고서 22일 목요일에는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22일 목요일과 23일 금요일에는 강수대의 잔존 세력들이 아직 한국에 남아있어서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한국은 흐리고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문제는 24일 토요일과 25일 일요일에도 흐리고 국지적으로 비가 오는 날씨를 보이다가 또다시 중국 남부지역에서 강력한 강수대가 서해상에서 한국으로 올라오면서 26일 월요일 새벽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6일 저녁에는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에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27일 화요일 오전에는 또다시 강력한 비구름대가 한국 전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국을 덮고 있는 강수대의 붉은 부분은 1시간당 20mm 이상의 강수량을 의미하고 노란색은 10mm 이상을 나타냅니다. 비는 누적 강수량보다는 순간적으로 집중하여 얼마나 많은 비가 오는지에 시간당 강수량이 피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성이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 1시간에 15mm 이상은 강한 비로 보고 매우 강한 비는 1시간에 30mm 이상의 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당 강수량이 6.5mm 정도면 땅에 물웅덩이가 고이기 시작하게 되고 나무집에도 빗방울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강수가 8.5mm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빗줄기가 크게 보이며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도 크게 보일 정도입니다. 시간당 강수가 12mm의 경우에는 우비를 입어도 비에 옷기 젖기가 쉽습니다. 땅에 물웅덩이도 크게 고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20mm의 강수량의 경우에는 시야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우산과 우비를 준비해도 옷이 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당 30mm의 경우에는 물통으로 비를 퍼붓는 수준의 비가 오게 되며 작은 하천이나 하수에서는 물이 넘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운전 중이시라면 와이퍼를 사용을 하여도 시야 확보가 어려운 단계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6월 20일 화요일 새벽에 제주도부터 시작된 빗줄기는 27일 화요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집중적으로 한국에 비를 뿌릴 것이 예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6월 21일 오전 7시 기준으로 보면 반시계 방향의 소용돌이인 저기압이 한반도를 휩쓸고 있습니다. 풍속을 보겠습니다. 제주도의 초속 12m 목포 앞바다에서 초속 18m 태안반도 앞바다에는 초속 19m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급의 바람이 불 것이 예측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